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한 장기전세주택 약 2만 8천호의 시세가 32조 원으로 평균 취득가의 4.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SH공사가 보유한 장기전세주택의 시세는 2021년 9월 1일 기준 총 32조 1,067억 원으로 파악됐으며, 이는 호당 평균 11억 4천만 원인 셈입니다. 취득가액은 총 7조 4,390억 원으로, 이 중 호당 평균 취득가액은 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. 시세와 비교하면 취득 당시보다 평균 4.3백가량 가격이 오른 셈입니다.